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축복 플러스 이 제목으로 이번 사순절에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거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축복 플러스 세 번째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길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사랑하고 또 저도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과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서사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과 나중을 연결하는 하나의 핵심 키가 있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운명을 꿈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혹은 바꿀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의 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허황된 꿈을 백일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인간이 누구나 한 번쯤 가졌다가 그러나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마는 일장춘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각자의 판타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에게는 전혀 상반된 동상이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분석심리학에서는 억압된 과거를 다시 비추어내는 것을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꿈은 그 개인의 고고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융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미지의 세계 누구나 장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 속에 잠재해 있는 미지 세계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이 요셉의 꿈은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꿈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찾아서 거기에다가 의미부여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비밀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꿈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를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업사무실을 개척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명을 받고 파견된 그게 불의심이죠 외교관이 외교 업무를 위해서 명을 받고 파송을 받은 것 군인이 파송을 받은 것 종군 기자가 보도의 사명을 가지고 위험한 전쟁 지역에 파견을 받은 것 이것은 분명히 부름입니다 콜링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이게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아직 결론을 모르는 거죠 그 목적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미완의 부르심, 감추어진 부르심, 히든 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말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연출자만이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의 연출자이고 또 이 부르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결말이 아직 숨겨진 부르심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목적은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하죠 선하고 의로운 부르심이죠 그래서 성경의 꿈은 마치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복잡한 복선처럼 그렇게 글루미하고 뭔가 어둡고 불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아직 결말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비현실적이어서 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와 비유할 수 있을까? 아까도 어떤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적인 필연성을 갖고 개척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개척자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 같은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은 그냥 취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적인 필요가 무르익은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들에게 그것이 꿈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은 오랫동안 그런 필연성 속에 예감하고 또 거기에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결단하고 대세양을 건너고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번째 추수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절반 이상이 풍토병으로 죽어야만 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이 그들을 결단하게 했던 그게 꿈, 부르심의 꿈인 것이죠 마치 난치병의 극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학자에게 주어진 탐구의 과제와 같은 것 그런 사명과 같은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 꿈입니다 불치병의 극복이 시급한데 의학자들에게 유전자의 비밀을 해독해내는 것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이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노예제도의 철폐를 일생의 과제로 삼았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의 생의 목표와도 같은 것, 결말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는 연출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무르익은 필요성과 그에게 주어진 바로 그 부르심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그 꿈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꿈, 오스카 쉰들러의 꿈 그런데 이 꿈의 특징은 이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지고 가는 사람들, 이 꿈의 트래거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강제적인 운명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이를 자기의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당 신내림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는 넥타이 매고 사무실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하게 뭔가 기운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작두를 왼발로 타고 있다든지 그런 강제적인 운명론과는 다른 일입니다 다만 그런 부르심을 어느 순간인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의 진로를 따라서 그 꿈의 레인을 따라서 가게 되면서 점차 점차 안개가 거치고 목적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성숙되고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사람 됨의 뜻을 발견해 간다는 이것이 성경적인 부르심의 길, 성경적인 꿈의 의미입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의 꿈이고 중국의 연안가의 대도시들이 아니라 오지와 산악 그 내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허드슨 테일러의 꿈이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다시 성장시키려는 조주밀로의 꿈이고 어제 우리 청년이었던 한나자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가 넘쳐서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더 남아서 기도해야 됐던 시니어 청년 지금 하와이에서 성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년째 받고 있는데 바로 그 한나의 꿈도 이와 같은 것일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요셉은 인간 드라마가 그렇듯이 그 꿈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복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의 눈에 요셉은 뭐를 해도 얄미웠거든요 게다가 이상한 꿈을 꾸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형들의 증오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운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상투적인 증오와 복수의 드라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드라마들이 그렇듯이 마지막에는 뭔가 이해도 안 되게 어설프게 그냥 힘없이 용서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이상한 드라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꿈의 경로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창세기 41장 말씀해 보면 요셉은 역경을 딛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가 그 꿈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슈탄 역경을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에게 뭔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지혜자가 됩니다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지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서 만난 파라오의 측근들 그들의 꿈을 풀어주면서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집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파라오가 모든 실권을 그에게 주는 그는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두 아들의 각각의 이름이 그의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꿈을 따라온 인생의 그 두 가지 특징을 그 두 아들의 이름에 담아놓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두 라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라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렇습니다 그 장남의 이름은 문하세였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기억을 다른 게 대체했다 그런 겁니다 그죠? 내가 뭐를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은 거를 훨씬 더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맛이 둘러 덮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난 시절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형들과의 그 악연과 그리고 그 원한과 그 증오를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그를 대체하셨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삶으로 왜냐하면 그 꿈으로 인해서 개톡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과정 과정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의 하나의 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었죠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이태리 시실리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된 영화죠 어린 소년 토토는 가난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영화관 하나의 그 가기를 좋아했고 그곳에서 이렇게 낡은 영사기를 돌리면서 영화를 상영하는 알프레도라는 아저씨와 친해졌습니다 이 덥고 그리고 자주 끊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이 영사기를 돌리는 건 좋은 직업이 아니야 푸념을 하는 그 아저씨와 친해지면서 그곳에서 클라크 케이블도 만나고 숱한 판타지들을 그곳에서 보게 되고 호기심에 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토토의 유년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은 불허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아버지는 전사에서 돌아왔고 그토록 사랑하던 그 영화관은 어느 날 과열로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자기 친구인 알프레도는 눈을 멀어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토토는 성장하고 그러나 그는 첫사랑에 실패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알프레도는 이 토토에게 이 희망 없는 마을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는 로마로 정처 없이 떠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는 당대의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성공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아련한 어린 시절의 불행과 또 고통과 그 아픔의 기억들은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그에게 어느 때부턴가 주어졌던 그 꿈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루어야 할 꿈으로 다시 집대성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그는 다시 30년의 그 기억으로 되돌아가면서 그 시실리의 마을을 다시 찾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고 첫사랑의 기억도 이미 빛이 발했고 그 영화관은 곧 흘려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곳에서 낡은 필름 하나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에게 그러나 과거는 더 이상의 쓰라렘의 기억은 아닙니다 옛날에 송창식이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혹은 슬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이 토토의 눈에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그의 꿈이 무르익었고 그의 꿈이 그를 지켜주었고 또 그의 길을 이루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방황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 하염없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 형들을 보고 자기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물은 질문은 아버지는 살아계시나? 하는 거였어요 왜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물어볼까? 아버지는 살아계시나? 물어봤는데 그 아버지의 얘기를 형들이 얘기할 때 이 요셉은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가서 한참 울다가 오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 자기 어머니가 낳다가 죽었던 바로 그 동생 베냐민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베냐민은 잘 지내고 있는가 그랬더니 베냐민의 얘기를 또 합니다 다시 요셉은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해서 또 가서 울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스러운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모진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부르심을 위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바라의 집에서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유혹의 시련에서 지켜주셨고 그로 인해서 지하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지하감옥 안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불리움을 받았을 때에도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죄수인 노예 하나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고 바른 얘기에도 죽이고 틀린 얘기에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면전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에게 7년 재앙을 예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바로는 요셉을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꿈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반전을 이루어주셨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드라마의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기운이 가득하고 모든 악한 복선이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출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꿈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 꿈의 담지자에게 라인을 두 개를 깔아주시는데 그리고 그 길을 달리게 하시는데 그 라인의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라인을 따라 주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좋은 꿈을 가지고 복음 말리 말리를 다닐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광야의 먼 길은 그래서 이 좋은 꿈의 향기를 안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두 번째 라인을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 두 번째 라인은 둘째 아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히브리 이름에는 그 문자적인 뜻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의미적인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수고한 땅 즉 노예로 또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았던 그 땅에서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 잘되게 하셨다 이 말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데 갑절로 잘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도펠 도펠 프로트박하이트 갑절의 열매를 맺을 만큼 두 배로 잘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꿈의 담지자로서 순간마다 하나님께 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뿐만 아니라 그는 잘되는 잘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비극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철이 지날수록 고통을 예상해야 됐고 항상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이별과 아픔을 늘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비극과 마이너스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되는 일 두 배로 잘되는 일은 뭔가 불편합니다 먼 옛적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공무도하가 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님은 돌아오지 않고 남편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한스럽게 읍졸이던 한이 체질화된 그래서 그것이 인생 철학이 되는 뭔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런 인생에게 이런 형통은 뭔가 부패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노예인데 노예가 잘 돼 봐야 뭘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그 노예 주인인 보디바라의 신임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전권을 거머쥐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신임장과 같은 거예요 축복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만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비겁하고 용렬하고 그리고 비관적이었던 인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직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속이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도피했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이제 정직한 자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과 생명의 소중한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좋은 평판을 누리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와서 순장이고 교사이고 교회 안에서만 와서 우리가 좋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임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런 운명 역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사기 캐릭터가 아닙니다 옆에 분해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기 캐릭터 아니래 우리의 믿음 인생은 무슨 교황청의 지하도 무슨 형제 보육원 뭔가가 큰 흑막이 숨어 있을 거야 그런 불안과 의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저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짐짓 겸손한 척 자기를 꼬집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지하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두 측근에게도 그는 거침없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보금 안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사람이 두려웠지만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평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나를 멀리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금 안에 있다 보니까 점차 점차 그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두렵지만 그러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평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꿈의 라인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신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노예인데도 잘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잘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골짜기와 강무리를 달리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두 개의 라인 위에서 그는 달리는 거예요 그는 앞서 달리는 자 포어러너입니다 두 개의 꿈의 라인이 그를 과거의 모든 아픔과 질곡에서 건져내고 그의 현재의 모든 권한에서 지키며 그에게 형통케 하는 일로 인도했습니다 잘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이냐면 그것은 달려나가기 때문이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가두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곡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쌓아 재놓으면 곧 부패합니다 곧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담아둬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점선면의 3차원 속에 모든 것을 가두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3차원 안에 가두면 썩고 죽어갑니다 생명은 3차원 안에 가두어져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향기가 꽃씨가 그리고 그 열매가 터져나가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은 삽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갑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두 배로 와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살고 그리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의 샘물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래서 갑절의 축복입니다 도펠 프루트박하이트입니다 애굽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오자 국권은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갑절로 그는 그 풍년을 받고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페어 타일러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축복은 그래서 갑절로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빠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두 장 주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한 장 보세요 밑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나눌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눌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포로 수용소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불결이었습니다 니들의 인생은 불결하다는 그래서 항상 변기는 넘치게 만들어놨어요 변기는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도 빠듯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위생과 더러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빵과 먹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항상 모자라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마이너스의식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건강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성명의 시인을 좋아하고 그의 신앙을 좋아하지만 그 찬양은 될 수 있으면 안 부르려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뭐죠?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마이너스의 신앙 아우슈비츠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늘 먹을 것이 모자랐습니다 그게 그들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남으면 좀 주고 싶죠 그런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준 빵을 정말 이제 주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빵을 자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 어디선가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혼자 말처럼 짓거렸습니다 아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얘기 정말이에요 그 순간에 뭔가가 나누어 주니까 나누어 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가스실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거기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배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우리가 누군가를 건져낸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이 애굽으로 자신을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축복의 페어 타일러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나를 형들보다 조금 일찍 보내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는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은 말리 좋은 소식과 함께 달리는 말리 인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인생의 막장이 아닙니다 악연과 도피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나가실 새로운 축복에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산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릴 거예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제 독일 친구 교수가 예전에 뇌 수술을 했습니다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술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 언어를 저장하는 소위 뇌에 있는 부분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슈퍼락 젠투룸 옆에 종양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언어를 하거든요 그는 이것을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이태리어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슈퍼락 젠투룸 옆에 종양이 있을까 차라리 아인카우스 젠투룸이나 슈퍼락 젠투룸 옆에 있지 않고 왜 거기에 있을까 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갑절이나 갑절이나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결산을 내릴 때 축복 플러스 인생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개의 라인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잘되게 하시며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느니 이는 우리 하나님 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뜻을 담아두셔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어떤 이는 세상을 불이하다 말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은 헌신의 세상, 사랑할 세상 흘려보낼 세상 우리의 축복을 나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제발 너희만이라도 좀 가만히 있어줘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있다면 세상은 왜 이 지경이야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꿈의 경로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권한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흘려보낼 축복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분도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